안녕하세요 에이덴 기술부 김지용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산레머 브랜드의 F18 모델입니다 F18 모델은 멀티보일러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스팀 보일러에서 관통하는 열교환기를 통해 뜨거운 물이 유입이 됩니다 이 유입된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과 만나서 중탕되어 각 그룹 보일러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 그룹 보일러에서 제가 원하는 온도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이 물은 추출되기 직전 헤드를 통해 다시 한번 데워지고 보정하게 되어서 정확한 온도를 가지고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 기능에서도 소프트 프리 인피전이라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시간까지 설정해놓은 이 소프트 프리 인피전 구간은 다음처럼 적은 양의 유량을 내보내는 구간과 많은 양의 유량을 내보내는 메인 인피전 구간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추출 과정은 메인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팀 압력, 스팀 온도, 급수 압력, 추출 온도, 추출 시간 다양하게 현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F18 모델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